제규어 E-PACE 2022년식 차량에 데이터셋 D2 프리미엄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과 현재 방음 매트로 완벽하게 방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완벽하게 스피커 통역화를 제대로 해주려면 방음 매트 작업이 제대로 되어야만 제대로 된 사운드가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스피커 통역화를 잘 하도록 하는 작업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규어 E-PACE 2022년식 차량에 데이터셋 D2 프리미엄 제품 장착 동영상이었습니다. 방음 작업도 같이 병행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